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와 크리프토 시장을 알아보는 최순중의 크리프토차이나 자 오늘도 최고의 중국 경제통 최순중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뭐 여름도 끝나는 것 같죠? 네. 굉장히 더위가 어마어마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사이에 2차 코로나가 한번 걸려가지고 한 3일 정도 살짝 고생을 하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다시 유행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몸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요란했던 더위 엄청 비도 많이 왔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 중국 경제가 더위를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 집중적으로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프토차이나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준비하신 대로 숫자로 보는 중국. 네. 요즘 사실 숫자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숫자 바로 0입니다. 0. 이건 또 심상치 않아요. 네. 중국 정부가 7월부터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0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청년 실업률이 6월에 21.3%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발적으로 노동을 찾지 않는 인구를 합치면 거의 인구의 절반이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군요. 아 안 하는 나라가 없죠. 사실은. 현대 사회에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처럼 모든 단위가 이렇게 큰 국가에서 통계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통계치라는 걸 통해서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워낙에 숫자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걸 좀 만회해보려는 것도 있겠으나 아예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로서도 좀 그렇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숫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7.5입니다. 이거는 조금 모양새는 있는 그런 숫자예요. 뭡니까? 네. 직접적으로 중국을 가리키는 숫자는 아니고요. 27.5는 관세청이 21일 날 발표한 이달 들어서 1일부터 20일까지 저희가 대중수출 감소로 인한 퍼센테이지입니다. 대중수출 감소치가 27.5%니까? 엄청나게 감소를 많이 했군요. 네. 무역수지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사실 지난 2022년부터 대중국 무역이 상당히 좋지 않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중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수출 감소액이 이 예상보다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 이것이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예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흑자 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마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제 내수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우리가 수출을 한다는 것은 중국이 수입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중국도 7월 달 수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출 수입액이 한 3, 4% 그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관광객을 또 받아보고 또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통금을 풀어주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는 좋은 쪽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군요. 네. 네. 자 이번에는요. 크립토 관련 소식. 저희가 이제 중국 내수 상황을 하도 많이 전해드리니까 크립토 뉴스 언제 하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6월부터 이제 홍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가 이제 일단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래소에 이제 승인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라이선스를 받은 곳이 이제 나왔군요. 네. 네. 어디가 됩니까? 네. 이달에 3곳이 라이선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들 업체 중에 두 곳은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던 그런 업체인데 첫 번째로는 8월 3일 날 해시키라는 이 업체가 해시키. 네. 홍콩 증권감독위원회 SFC라고 하는데요. 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라이선스 발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조금 뒤에 OSL이라는 역시 이 거래소도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8월 21일입니다.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영문 약칭 HKVAX. HK 박스. 네.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그런 거죠? 네. 이 업체가 원칙적으로 승인 통치서를 받아서 세 번째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회사로서 승인을 홍콩 당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인데 홍콩은 일단은 예정됐던 속도를 착착 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거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뭐가 남았습니까? 네. 가장 먼저 이제 라이선스를 받은 해시키가 바로 다음 주인 28일 날 거래 플랫폼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네. 해시키는 기존에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가지고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우리나라 이제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그럼 얘네가 라이선스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좀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냐?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에다가 홍콩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시키나 OSL 또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 홍콩의 직접적 또는 지인을 통해서 홍콩의 계좌를 개설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우 나 압구정에 있는 HSBC 은행 가서 HSBC 계좌가 있는데 그것도 되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 안됩니다. 홍콩 지점이어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홍콩 안에서 이제 홍콩에 등록된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만 일단은 투자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질문. 토큰이 어떤 게 거래가 되는지 사실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이 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게 됩니까? 네. 해시키는 28일날 이제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가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얼마까지 그러면 투자를 할 거냐?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30%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되는 통화는 홍콩 달러가 아닌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거래 안됩니다. 홍콩의 은행에서 발급한 직불카드까지는 거래가 되고 역시 현금 거래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직불카드만 된다는 것은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체크카드로 신용이 발생하지 않는 카드 거래는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일단은 총 자산의 30% 이하로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사실 저는 감이 차는 안 오거든요. 어떤 겁니까? 일종의 이제 설문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개인들한테 당신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자산의 30%까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좀 본인의 자산이 좀 크다라고 이렇게 써내면 그 자산 범위의 30%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간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받을 때 총 자산이나 이미 대출받은 게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나머지만 해주는 그런 개념과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장치군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홍보는 아닙니다만 이 해시키가 저희 블록미디어를 또 홍콩으로 초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건 모르니까. 네. 그 해시키가 그동안에 뭐 홍콩이라든가 중국 상하이 이런 데서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된 행사를 하고 홍콩에서는 가상자산 관련된 그런 행사들을 종종 했었는데 저희 블록미디어가 그동안에 미디어 파트너로 해시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8일 낮에 홍콩 거래소 개소식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 저희 블록미디어를 초청을 했습니다. 홍콩 가시나요? 가고 싶은데 마침 다음 달에 KBW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토큰 2049라는 최대 블록체인 행사가 열리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해시키를 만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해시키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해시키한테 뭐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해시키가 일단 개소식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 다른 거래소도 이제 본격적으로 뭐 어떤 자산들을 거래하겠다 하면서 이제 발족을 할 텐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OSL 같은 경우도 해시키와 비슷한 시기에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직까지 뭐 언제 개소하겠다 이 소식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소를 개소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 HK 박스. 네. 여기는 이제 그 OTC 장애 거래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는 앞으로도 6개월 정도 소요될 거다라고 최고 운영 책임자가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HK 박스 같은 경우는 수탁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STO 증권형 토큰도 홍콩 규제 장국의 지침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그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네요. 네. 해시키도 그렇고 OSL도 그렇고 이제 HK 박스도 그렇고 각자의 계획과 서비스 내용이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형상 청년에서는 뭐 모두 같은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좀 기다려보면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네. 자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경제 소식인데 이게 진짜 요즘 아주 화두입니다. 네.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오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이 모든 언론사에서 일제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 좀 풀어주시죠. 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죠.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나서면 리스크 통제는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그런 이제 확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세가 우세한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번질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의 부동산 업계, 부동산 시장이 내수의 굉장한 기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중국은 사실 땅 소유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부동산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산업이 됐는지 혹시 짧게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 오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하고 베트남은 토지 소유 자체는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를 이제 지방정부나 국가로부터 양도를 받은 건설업체가 양도를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자체는 소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건물을 소유하는 기간은 중국이나 베트남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60년에서 100년 이렇게 소유할 수 있고요. 초장기 보유로 가는군요. 네. 네. 사실상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게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주택을 소유하면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부동산 업체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비구이 위안이라는 컨트리 가든?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라는 비구이 위안 이 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컸습니다.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진짜로 큰 회사라고 하던데요. 네. 헝다보다도 더 큰 중국 1등 부동산 개발 업체죠. 네. 제가 그 중국을 뭐 코로나 전에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그 제가 칭다오나 뭐 위애나 이런 지역을 베이징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천진을 왔다 갔다 할 때 상당히 이제 오고 가는 동안에 커다란 이제 건설 현장이 있고 그 현장의 펜스 펜스의 비구이 위안 이라는 이 간판이 붙어있는 비구이 위안. 네. 건설 현장을 상당히 많이 실제로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굉장히 큰 디폴트 위기에 처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일단은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채권을 뭐 만기가 됐는데 갚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그 지난 8월 7일 날 만기 도래한 액면가 10억 달러의 채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225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유예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6일인데 9월 6일까지 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디폴트가 유력해집니다. 삐꼬의 위엔이 중국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8.1%입니다. 그래서 뒤따라서 채권 이자를 삐꼬의 위엔이 지급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들도 지급하지 못하는데 국영 부동산 업체인 위엔량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원앙이 되는데 원앙 그룹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0.9%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9배나 큰 삐꼬의 위엔이 이런 지불을 하지 못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면 줄줄이 다른 업체들도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말 광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헝다 그룹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자 지급을 못하거나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지난 17일 날 미국 뉴욕 바산법원에 챕터 15 바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챕터 15라는 건 국내에서 지불해야 되는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는 바산보호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 외부에서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지급을 위해 달라 그리고 디폴트를 선언한 것을 챕터 15 바산보호 신청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챕터 11 이런 걸 신청을 하는데 해외 자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파산 신청을 미국 법원에다가 낸 건데 여기서 살짝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비구의 위안이 여기는 내수 기업인가요? 헝다랑 약간 성격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제 헝다나 비구의 위안 둘 다 채무보증이나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외체를 발행하는 것이죠. 외체를 발행을 해서 해외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 자본을 가지고 개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체에도 굉장히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헝다그룹보다 사실 더 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디폴트 될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의 부동산 업체 중에서 이제 해외에다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외체발행 가능 기업 중에 한 곳이 또 이 비구의 위안이었고요. 헝다와 함께 이 두 군데 모두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 헝다는 워낙에 네임드가 돼서 이제 헝다 축구팀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는 진짜 문제라는 인식은 확실히 있거든요. 여전히 문제군요. 네네. 헝다는 이제 그동안에 많은 지방사업장들을 지방정부가 세운 금융사나 또는 지방정부의 국영건설사 이런 데서 현장마다 쪼개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을 계속 인수한 뒤에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완전히 사업을 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넘긴 걸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도 계속 채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채무 이 부분을 이제 이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짓다 말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아파트들 주택들을 지방정부 소유의 이제 사실상의 국영건설사들이 인수해갖고 어떻게든 살려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 챕터 15까지 나갔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이쯤 되면은 뭐 B구이 위안도 있고 헝다그룹도 있고 뭐 부동산 그룹이 뭐 무지막지하게 많을 텐데 중국 정부는 지금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상장되어 있는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총 186개인데요. 이 186개 기업 가운데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부도가 발생한 업체가 무려 37%에 달합니다. 어이구.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부동산 이 문제가 중국 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 상태로 분류된 기업이 또 추가로 11%가 있는데 이 기업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2년간 부도가 발생한 회사가 37%면은 제가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7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1%가 문제다. 그러면 합치면 한 90개니까 이제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196곳 중에 절반이 지금 나가리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상장 기업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도가 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 그게 전전이나 홍콩의 항생지수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럼 또 우리나라에 또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한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건설사만 탓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것들을 또 인수해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아까 그 지방정부. 여기도 빚이 많다고요. 지방정부 부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심각하지 않은 게 없네요. 네. 이게 이제 21일 날 신화통신하고 미국의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8일 날 국가금융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이제 회의에서 중국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상환을 돕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275조원의 특별융자채권을 발행하기로 발행하는 걸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지방부채가 있지만 지방정부로서는 지방채를 더 이상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담보를 하고 지방정부가 특별융자채권을 발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죠. 사실 중국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 융자를 통한 이제 부실채권의 발생 그리고 이런 채무 증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의식해서 지난 2017년부터는 이제 개인에 대한 은행 대출이 상당히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지방정부 같은 것들은 빚관리가 안 되고 있군요. 네. 왜냐하면 지방정부마다 투자회사나 우리도 이제 뭐 각 지역의 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그런 건설을 지원한다거나 투자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투자청도 있고요. 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중국정부에도 지방정부마다 산하에 그런 국영건설사나 투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역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방건설회사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융자해준 것들에 대해서 받지 못한 부실채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지방의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 예정했던 세수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을 하면 역시 개인으로부터 또 거둬들여야 될 그런 세금 자체가 거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누적되고 부동산이 화랑일 때 투자해준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지금 리턴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위기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투자익수라든지 뭐 취업률 같은 민간경제 부문은 앞서서 뭐 이렇게 말은 그렇지만 풍망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드렸고 네. 그런데 이제 공공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럼 또 중국 경제에도 또 다른 엄청난 이 뭐랄까 내관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적용될까. 그래서 이제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21일 날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연 3.45%에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인민은행의 이 조치가 시장이 조금 약간 뭐 그 마음에 있는데 조금 안정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그 강심자가 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1%포인트. 네. 너무 이 인하폭이 적지 않나.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는 그 전체적인 시장에 안정을 안정감을 주기에는 너무 적은 퍼센티지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 공급에 인민은행이 나서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거래 수수료 인하 등 기타 조치가 취해지고는 있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대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긴 하지만 그 금리 인상폭이 뭐 0.5%포인트, 0.75, 1 뭐 이랬었는데 0.1 인하 이러니까 상당히 미미한 느낌이 들긴 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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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또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이 또 문제라면서요.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일반 주택입니다. 주택. 중국에서 이제 그 일반 주택에 대해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대충 한 5조 위안이 좀 높는 우리 돈으로 한 7천조죠. 네. 7천조에 가까운 그 주택 대출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5%가 일반 그 민간 주택 건설 관련된 대출이거든요. 중국분들도 집주하니까. 네. 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 전문 개발 업체인 소호 차이나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네. 이 업체가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20일 중국 신랑망 등의 소식에 따르면은 이 회사의 자회사가 베이징 왕징 소호 그리고 상하이의 또 상하이 소호 이 두 곳이 있는데 특히 이제 베이징 왕징에 있는 이 소호가 그 부가가치세 중국어로는 증치세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함께 연체료 무려 3,600억 원을 우리 돈으로 납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총 42억 3,200만 위안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차익금이 크로스 디폴트될 가능성이 있다. 한 1조 원 정도 되네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로스 디폴트라는 것은 일종의 한 곳이 그룹이 있을 때 자회사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그에 따른 부채 이행을 못하는 것을 크로스 디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대우 그룹이 무너질 때처럼 이제 밑에서부터 빵빵빵빵 터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이 소호 차이나는 같은 날 이제 공시한 상반기 이제 재무 실적 공시해서 지배주주 순이익이 무려 93%나 감소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나 또는 그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차하면 또 공적 자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제 귀를 딱 캐치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베이징 왕징 하면은 한국인들이 이제 일종의 코리아 타원을 형성하는 곳 아닙니까? 네. 한국인들이 베이징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네. 지난 그 코로나19 와중에 그 중국이 봉쇄됐을 때 왕징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거든요. 특파원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네. 저희 그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저희 특파원들도 다 왕징에 살고 있습니다. 네. 왕징은 과거부터 이제 그런 곳인데 저도 뭐 베이징 출장을 갈 때마다 방문했던 곳이 왕징입니다. 그곳에는 뭐 그 현대차라든가 뭐 이런 우리 국내 기업들도 그곳에 위치한 곳이 다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징 소호의 경우 최근에 오피스텔 공실률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네. 상가의 경우에는 무려 50% 정도가 공실이라고 하는데요. 임대료를 낮추고 있지만 입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호 차이나의 위기가 커지면서 동시에 주거용 부동산에서 이제 그 위기가 상업용 부동산으로 옮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제 주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반 이제 민간 주거용에서 상업용까지 이런 오피스 건물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또 중국인들은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일으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대처할 방법이나 있습니까? 뭐니뭐니 해도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으로 돈이 쏠리게 돼 있죠.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저축이군요. 네. 저축입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의 각종 은행에 예치된 기금이 자금이 28조 위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5100조가 넘는 이런 돈인데 이게 2020년도에 은행에 예치됐던 자금이 15조 위안이니까 3년 사이에 거의 2배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물론 코로나 와중에 소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금도 일부 은행으로 쏠린 게 있지만 그렇지만 투자할 데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3%에 불과한 시중 금리를 가지고는 은행에 예치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다른 투자처를 찾는 거죠.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았었다면서요. 네. 집값이 베이징을 보면 우리 강남보다도 평당 매매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의 24평대 아파트가 예를 들면 15억에서 20억 정도에 거래된다고 하면 베이징은 그거보다 1.3배 정도 높은 그런 가격에서 현재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에 지금 집을 내놓는다면 잘 팔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확실히 부동산 침체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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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